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더 느릴까? 있다가 없다가 이건 면방생은 되겠다 면방생이 아니네 좋은 헤어사이즈 잘 나온다 아 놓쳤어 자 패턴 또 잡히면 좋지? 회색도 아닌거지? 그린도 아닌거지? 어우 좋다 육도 문제가 어우 좋아 어우 진짜 이런것만 나와라 50마리 50마리 마리수 다 필요없어 와 이런 사이즈면 진짜 오랜만에 엄청 짜릿합니다 진짜 어우 좋아 아이씨 또 누나야 이거 또 왔나봐 여기 사면타 아이씨 자 오구 오우 그냥 찰박이 보다 조금 더 오우 자 하하하 봤어? 이쁘다 사연탑 이야 뭐 누나야 이거 어우 큰 놈들만 사연타야 선장님 짱이야 담배양같이 집을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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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박이 딱죠